이 감사합니다 많은 걸 못 드려서 아쉬운 고스날이에요 유튜브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아직 아까는 노리지 않으신 분의 부르신 분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편하게 자베 39명이에요 딱 440명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네 이제 또 한 번 누르면 구독 취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마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그렇군요 터치!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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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! 킥!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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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! 우리 빨간 팀이라는 사실 우리는 빨간 팀! 빨간 팀! 킥! 잠깐 잠깐 나 충전시켜야 돼 충전시켜야 돼 충전시켜야 돼 충전시켜야 돼 터치! 그리고 던지로 갑시다 떨어질 뻔했구만 건져! 헤헤헤헤헤헤헤헤 오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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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업보 바로받을 뻔했네 야하! 하! 하! 어 금방리 언제 돌아가셨어 킥! 어 잠깐 잠깐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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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! 킥! 오 위험해 위험해 빠져 빠져 잡아야될거 같은데 아니구나 오 잠깐만 오지마 헛스키 오지마 헛스키스키 오지마 아차우! 오우 오 오 오오 오 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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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GP 밥을 살았구요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이렇게 요 오 참았어 참았어 카운터 안당하게 조심해양니다 어어어어어어!!! 잠깐만 언제 낭떠러 지셨소 와 킥 끵 자 다음판부터 제대로 하기 위한 빌드업이 였습니다 와 노란 팀이 이겼소 릴렉스 고맙씨보라니야 뭔 휴리 하시는거에요 와따바도 천재플레이인데 펌취! 어어! 잠깐만 잠깐 손쉐님 손쉐님! 손쉐님! 손쉐님 손쉐님! 손쉐님! 제발 봐줘요 봐줘요 아 잠깐만 잠깐 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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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위험해 위험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 릴렉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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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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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위험 맞잖아요 빠져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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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 와우 언제 또 돌아가셨어 야! 헤헤헤 잘가라 와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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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어 일단은 세미나 쳐놓고 놀아갈 수 밖에 안남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솔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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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야 자살하네 뭐하시긴냐 뭐하셨어요 금강림 아니 골씨라이가 이렇게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노란색 팀이 절대 문의기게 해줘야되는데 아 뭐야 왜 빠르 빠졌어 줄 끊어졌어요 줄 끊어졌어요 줄 끊어졌어요? 아 그렇구나 제가 뭐 꼭 잡아요 제가 도와드릴게 무조건 잡아요 거기 잡고있어 잡고있어 애들 기절시켜버릴게 뭐 하려고 하지마 그냥 기절하고 기절해 노란 팀만 잡으면 되거든 아 젠장 어 저기부터 떨어진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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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미나 아껴요 스테미나요? 네 스테미나 아껴요 최대한 아 뭐야 아아 딱 던졌는데 어떻게 딱 그 떨어지냐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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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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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갔죠 아 이거지 이게 바로 샤폿 샤폿날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점프해서 킥 함 날려주면 바로 죽을뻔했어요 예 이렇게 킥 한번 날려주고 아 잠깐 위험해 선생님 선생님 티체스 피체스 피체스 티체스 오케이 릴렉스 릴렉스 티체스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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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악 나도 기절했어 잠깐잠깐 잠깐잠깐 정기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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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 릴렉스 피카츄 릴렉스 체감해봤습니다 피카츄 릴렉스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 릴렉스 아 젠장 너무 깨끗하게 들어갔는데 잠깐만잠깐 오오 이거 가까이가 있으면 안겨 가까이가 있으면은 바로 저렇게 오오 나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기 떨어진다 야 오 잠깐잠깐 오오오오 오오와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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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냐 깨끗하게 들어갔다 아just깐자깐%, Valley 하하하하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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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깐잠깐잠깐잠깐잠 자자님, 자자님, 티처, 티처, 릴렉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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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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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위험해 위험해 어, 폭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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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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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있어 잡고있어 머리끄덩이 잡지말고 오케이 오케이 이겼! 잠깐 왜 떨어지는거야 흠, 아, 젠장 아, 아깝다 이게 기저운데 네, 알아요 킥! 뭐야? 아니 왜 떨어지는거야? 너무 시원하게 떨어졌잖아 잠깐만, 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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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!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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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처, 릴렉스, 오케이 자, 폭탈 잡아주고 던져줘요 던져 임마 어, 워워워워워 진정해 진정해 워워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워 릴렉스 릴렉스 이거 폭탈 왔다 폭탈 왔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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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험해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아, 댄저러스 던저러스 브리지 브리지 던저러스 던저러스 아아 노란색, 오케이 노란색 죽었고 오케이, 야 이거 누가 이겨도 된다 괜찮아 파란색이 아니면, 그 초록색 파란색이 초록색이 일단 떨어지나요? 빵 어, 초록, 초록색이겠다 아닌가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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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 다니는걸 못해요 야, 폭탈이 당있어 와아 자, 다음판씩 이거 노란 팀만 먼저 떨어뜨면 돼 아, 잠깐만 이거 거의 쇼부터 좀 위험한데? 잠깐, 잠깐 위험하잖아 잠깐만, 나 기절해 잠깐만, 다시 기절해 자, 안돼 잡아두 잡아눼 잡아두려 잡아두 오, 야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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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흐헤헤헤, 잘 가라 다른 대로 내 안의 습투를 쓰면 몇 번까지 있어있어요. 조심하세요. 알겠어요. 오빠 파란투만.. 와 다른 팀이 사만 있구나. 어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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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y no way no way 일단은 최대한 스테미너 아껴주면서 위로 올라가주면서 잡아주면서 이런식으로 한번 때려주면서 하면은 떨어지면은 얘네들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가면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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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ㅏㅏㅏㅏㅏㅏㅏ!!! 누구야! 어! 우리가 이겼나? 앗쒸!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겼다 흐흐흐 흐흐흐 이겼다 킥! 어 킥! 펀치! 아무도 안 맞아 내, 내가 맞았어 됐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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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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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칸다 포에버! 포에버! 와칸다 포에버! 흐흐흐 네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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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 기절했다 기절했다 천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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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요 천세님 teachers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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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랬쩌라 릴렉스 하랬쩌라 어디서 릴렉스 하랬쩌라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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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수차받고 던졌고 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 우리 다 같은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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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 이렇게 깨끗하게 집어넣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잠깐 잠깐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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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돼 살려야돼 아악! 아니에요 저 얼마나 릴렉스한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금강님 화이팅! 금강님 잘할 수 있어! 금강님 잘할 수 있어! 노란팀 없애버려 노란팀 없애버려 노란팀 내가 서포트 해줄게요 금강이 지나고 안되겠다 폭탄으로 준비해야겠구만 자 1대1대1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기면 돼 우리가 이기면 돼 안되니까 기절하고 있으면 안돼! 위험하다! 위험하다! 살아야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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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나와! 그렇지! 폭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에 폭탄 투하할거니까 비키게요 그냥 비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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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아 여기 떨어졌다 아 진짜 여전히 폭탄 날리지 말껏 자 자 자 자 이기실수 이기실수 와 저게 매달려 있다고? 릴렉스. 뭐야 우리 왜 둘이 이렇게 엉키고 뒷바퀴서 이렇게 된거야.. 또 당했다 또 당했다 또당했다 또당했다고? 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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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리고 킥! 으악 으아악 으아악 아 뭐야 야, 팀 뛰어 되게 좋다 네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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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ık 오, 잠깐 잠깐 위험해 위험해 어어~~~~ mound 우리팀이 아직 남아있나요? 멘티스 니코 안녕하세용 남아있구만 안돼 안돼 폭탄 잡지마 그렇지! 야 3명다 와 오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쟤까지 폭탄폭탄폭탄폭탄폭탄 야 쟤까지 위험해 이겼다! 이걸 이겨? 와 한명 잡혀있네 하지만 이겼다는거 누가 살아남고 있었어요? 이겼어요 이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초록색 살아있어 그렇죠? 이제 뭐 이겼기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뭔가 얻었어요 지금 아 잠깐만 나 사진찍고싶었는데 나는 없다 젠장 쟤 왜이렇게 잘나왔어 킥! 어 한마리가 야 야 어 뭐야 티처를 티처를 티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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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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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 아니야 이게 바로 아 이거 이거 피해야돼 피해야돼 저 반짝이는 피해야돼 그렇지 아 젠장 던졌다 위험해 위험해 쟤는 위험해 알아요 저도 알고있어 자 스테미너 조심하고 돌아왔나? 그러면 바로 이런식으로 아 자 뒤에서 킥 아아 뒤에 스킨날렸는데 다 피했어 하느상님 구아 안녕하세요 보스나리라고 해요 팔로하시장은 보스나리의 팀이래요 유튜브를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파란팀 화이팅 제가 폭탄으로 날려드리겠어 자 잠깐 제가 금강림하면 안맞으면 돼 아 폭탄이 아니구나 탈리 핑황팀 왠지 팀킬 할 것 같아가지고 비해비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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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어 차렬스 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걸 탄다고? 이걸 탄다고?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сейчас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이걸 이겨요 이걸 이겼어요 이걸 이겼어요 아 자리남쩍 오우 아주 자리 많이 남아요 들어와요 그 자리나 남았는걸요? 어 뭐야 내가 킹을 먼저 날렸는데 냥냥킹 펀치 잡고 홀드잇 자아 좀 이렇게 클미너 좀 채워주면서 올라가면서 잡아주고 킥한번 날려주는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줘 자 일단 잡았어 그 다음에 초스틴 나머지 한 번 이렇게 킥 한번 날려주면 안죽어 한 번 더 일케 펀치로... 펀치 펀치펀치 펀치펀치펀치 에헤헤가헤헤헤 오우 잠깐 잠깐 위험해형 어허 잠깐만 잠깐만 스태민아가 없잖아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도망치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오오 오오오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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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 릴렉스 다음판 들어가겠습니다 코드 알려주세요 금강...금강 ant 다음판은 시작하지 마시고 그 코드 알려주께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은 골친나리에게 큰 의미이 되니깐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길 수 있어 나 이길 수 있다고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겼나? 잠깐x3 아 저거저거저거저거 위험해 x3 스테미너 채워주고 x3 올라가서 잡아줘 잡아주고 좋았어요 옆으로 가죽 아아 안돼 위험해 위험해 아아아아 자 보시는 겸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자꾸 어 누가 정보 알려주지 마요 두비두밥 어떻게 두명이냐 킥 잡았다 아 진짜 킥 펀치 냥냥 펀치 냥냥 펀치 냥냥 킥 자 스테미너 좀 채워주고 튀어준 다음에 냥냥 킥 잡아주고 킥 으어어어어 어어 어 어어 아 ㅎㅎ assistance 으억 감전이라데라야 이자식들아 어 이상해 으어어어어어어 펀치 킥 specialized 펀치 아냐 이게 말은 원펀치다 인마 lige 원펀치 오 잠깐만..잠깐.. 양양이..양양이 시켜야 돼.. 스테미네 없으셔! 살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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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릴 수 있어 날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넌 죽었어 감히 날 죽일려 그래? 가라..가.. 뭐야 안갔어..오 가라.. 이제 가버려 안녕.. 인사해줄게! 가 가! 가라고 임마.. ㅎ헿헤헤헤헤 어 잠깐 위험해 위험해 야 아아아아아아아 ㅎ핳훠뗻흐흐흐흐ㅋ 감전당 iets어 아FA 좋아 좋아 좌만에 남을께 잡았어! 잡았어! 던져 던져! 던져!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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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! 안 돼! 나 떨어지면 안 돼! 나 떨어지면 안 돼! 아! 잡아! 같이 물고 떨어져! 오케이! 이겼다! 이게 바로 바점! 물고 늘어지기 성공! 점프! 바로 상호 한 번 기절시켜주시고 기절 한 번 더 해주고 펀치 한 번 날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은 아주 그냥 완벽해요! 좋았어요! 아주 릴렉스한 플레이 좋습니다! 릴렉스한 플레이 좋아요!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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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임들 진정하세요! 진정하세요! 릴렉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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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는 끝났었나? 오! 뭐 잡은거야? 이걸 잡아! 아! 젠장! 왜 다리를 잡고 있어? 아! 이렇게 해서 던져 던졌어야 했는데 아쉽다! 펀치! 냥냥! 펀치! 냥냥! 펀치! 냥냥! 펀치! 펀치! 어! 위험하다! 이걸 이기나요! 이겨! 이기나요! 안돼! 위험하다! 위험하다! 위험해! 안 돼! 안 돼! 잡아찌려! 잡아찌려! 안 돼! 냥냥! 아! 젠장! 아! 코드 어떻게 쓰나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! 저기 시작할때 코드 접는거 있어요! 누군을 누가 이겨도 관계가 없죠 지금? 찬 날려서 없애버리겠어! 잘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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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코드 키미치 써서 할수 있을텐데요? 우리팀이 이기는게 아니니까 누가 이겨도 관계없어요! 지금은! 오! 축구반 하나! 좋았어! 이제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! 기분좋게 이기자구요! 예! 어! 백조부터 기울어져있잖아! 이렇게 하면은 또 깨끗하게 들어갈뻔했어! 어! 위험해!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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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위험있어! 와! 죽는줄 알았네! 와! 죽는줄 알았다! 와! 죽는줄 알았다! 아! 아! 원파우즈! 그렇지! 오케이! 이거는 툰조버리기! 여기 떨어질거 같은데! 이 다리 좀 위험한데! 떨어질거 같다고요? 그럼 저 옆으로! 옆으로는 안타세요! 저 옆으로 깔고 안내요! 아! 그래요? 아! 어! 지금 옆에 저기가 떨어진거구나! 잠시만요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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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웬만하면 우리가 이겼거든요! 아! 아! 진짜! 너무 너무 방심했다! 너무 가만히 있었다! 옆으로 좀 움직였어야 했는데! 동강님 말대로! 이겼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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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겼어요! 이겼어요! 자! 시작하지 마시고! 예! 코드 다시 한 번 주시고! 코드 입력하는 방법!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! 자! 아이엠 유튜버! 자! 오케이! 좋았어! 내가 사진이 잘 나와야죠! 독자진! 독자진! 아! 젠장! 아니! 아니! уль